왕년에 조금? 시원하고 청량감 있는 나의 새로운 모습도 볼 수 있는 영화라고 나는 생각해 굉장히 이성적이고 좀 차분한 친구야 대담한 친구라고 할 수 있지 버틸 수 있는 한 고립대에다가 뛰쳐나갈 것 같아 나는 원조 말고 계속 ING 할래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 야구장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굉장히 슬픈 아 힘들어 마이클 조던 The Last Dance였어 시카고 불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담겨 있어서 그에 관한 이야기들 굉장히 흥미로웠어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와 영화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좋아해 행복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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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